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24일 갑수럴 갑오일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0월 달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추워요. 진짜 추워졌고 아래쪽 제가 원래 살던 옛날 동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을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이게 저희 나라가 좁기는 해도 윗동네 아랫동네 기후 차이가 좀 확연히 드러나요. 사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같은 곳에서 태어난 분들도 저희가 땅덩어리가 있으면 윗지방이 태어나신 분들 아랫지방 태어나신 분들이 약간의 운의 영향이라고 할까요. 인생 달라지는 방향이 같은 사주에 태어났다고 하셔도 많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갑수럴이 어떻게 지금 시점이 와 있는지를 먼저 짚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럴은 지금 10월 8일부터 양력이죠. 10월 8일부터 시작이 됐고 신금이 고일 영향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정화 3일도 저희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의 영향을 받고요. 이게 18일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무토의 영향 때문에 또 아무래도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 청간 중에서도 주로 좀 건조한 청간들을 좀 기름 붓는 형식의 액션을 좀 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일간분들도 없는 오행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정화는 졸업을 했지만 열기 때문에 여러가지 좀 에너지의 화합이 힘겨워질 수 있어요. 갑수럴의 갑오일 어떤 하루가 될 것인지 이제 일간별로 쭉 볼 텐데요. 그래서 전체온을 보는 것, 전체 에너지를 보는 것은 이제부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간별로 진행을 할게요. 네, 갑목 보겠습니다. 일간이 갑인데 갑오일입니다. 갑갑이죠. 비견입니다. 비견이 사지에 앉은 날인데요. 가족이나 친구들, 또 본인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사업이나 직장 관련해서는 자신의 생계활동, 경제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매출에 대한 공격일 수 있고, 실적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고, 업무 능력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위협적인 공격이 될 것입니다.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껴간다면 좋은 것이고요. 본인이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면 그것이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 분들은 겁제가 들어왔고 장생지에 앉았어요. 본인과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오는데요. 경력직원 혹은 신입직원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연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환영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함께 일하는 사이도 될 수 있겠지만, 내 위에 상사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내 아랫 직원들이 또 바뀌어 줄 수 있는 교체의 시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거니까 경쟁자의 의미도 되겠습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요. 오늘 편인이 제왕지에 앉았습니다. 큰 계약권이나 큰 사업,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수 있고요. 새로운 일에 업무 연장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시게 됩니다. 또 스타트 되는 거고, 중도의 일이 지금 중단이 됐던 분들은요. 또 갑작스럽게 이 일이 또 갑작스럽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리 예정된 게 아니고, 병화분들은 갑자기 일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거나, 어쨌든 갑작스럽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 일간 분들은 오늘 정인이 걸럭지에 앉은 날인데요. 감정의 브레이크가 없는 하루의 연속이라고 제가 텍스트에 적었어요. 텍스트 형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카페링커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만큼은 굉장히 냉정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정화분들이. 근데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괴리감이 있단 말이죠. 남들 앞에서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사실 다 티가 나요. 그리고 그런 개인 사정을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힘든 것을 다 감추고, 정말 냉철하게 일에 몰두하는 프로의 면모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라, 주변 분들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정화분들을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화까지 했고요. 이제 토일관들 진행을 해볼게요. 무토입니다. 무토분들은 평관이 제왕지 안전 날이고요. 또 회사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강압적인 업무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할당량하고 나의 업무량을 비교를 해보면, 본인은 굉장히 엄청 부당하게, 과다하게 업무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또 평소대로 잘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변으로부터 시비성 오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시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호흡하시고, 누가 나한테 태클 걸고, 비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벌받을 거예요.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요, 오늘 반갑죠? 이게 정관이 들어왔죠? 정관이 걸록지 앉았습니다. 굉장히 왕성하게 일을 쳐내는 날이에요. 일처리가 아주 왕성해질 것 같고, 본인의 색깔도 되찾게 되고, 차분하게 하루의 일정을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답게.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은 또 조용하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자기 개발을 하실 것 같고요. 또 학생분들은 또 차분해요. 무난하게 하루를 지나갈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들어오냐면, 연락이랑 메시지가 계속 들어와요. 저녁 약속, 데이트, 같이 밥 좀 먹자, 커피 한 잔 하자 이러면서, 본인한테 상담하러 들어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이런 식사 자리가 되실 것 같고, 나는 별로 그 사람한테 할 얘기가 없는데, 그냥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힘인 거죠.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해주는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기토분들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신 것만 하더라도, 다른 분들께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 아낌해서 하고 있어요. 하도 요즘 악플이 좀 심해져가지고요. 제가 싫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꼿꼿하게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자, 경금은 어떤 날이 될까요? 이게 편제거든요. 갑오일은 편제가 목욕지에 앉은 날입니다. 돈을 물 쓰듯이 할 수 있어요. 금전이 셉니다. 또 감정대로 일이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제가 텍스트에는 주의력이라고 적었어요. 일의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주의력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만지작 만지작 거르신다거나 SNS 댓글 막 보시고 투잡하신 분들도 자기 투잡이면 또 관심이 높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오늘은 최대한 사생활에 관심을 끄시고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 경금분들을 너무 편하게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입고 깊게 바라보는 인물이 있어요. 요주의 인물이 있습니다. 빈틈을 누리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인물의 행보를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보안 걸어놓으시고 컴퓨터 업무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자리, 컴퓨터 켜놓고 비우지 말도록 하십시오. 개나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요. 정제가 병지에 앉은 날인데 부인이나 남자분들이죠. 그러니까 부인이나 혹은 나의 여자친구 연인이 아플 수 있고요.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주변 분들이. 그리고 본인의 경제활동이 또 원활하지 않습니다. 수입, 소비하는 거 모두 경제활동의 범죄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또 업무 협조도 잘 안 돼요. 사업가, 직장인, 그리고 장사하시는 상공인분들 오늘 하루는 업무 전선에서 주변 분들과 협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 협의에서 상당한 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다. 신금분들 협의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힘내십시오. 임수 보겠습니다. 식신이 태지에 앉은 날인데요. 내 마음만 하면 하루가 잘 안 돌아가요. 오늘 좀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전체 일관들이 좀 애를 먹는데 가보라는 저 글자가 이제 글자에서 사지라고 그래요. 사지라서. 멈추는 거죠. 식신이 지금 이거는 태지에 놓여서 좀 다른 케이스지만 본인의 마음만큼 하루가 잘 안 돌아가고 이리저리 부딪히는 방해도 많고 저지당하고 제어당하고 방해를 받는 일들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운이 이렇구나. 라고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이제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요. 상관이 절제에 앉은 날이거든요.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자식 키우신 분들은 아이들과 조금 헤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잠시 멀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큰 자식들 학생분들을 자녀로 지금 두신 분들은요. 아이의 미래, 장래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바뀐다는 거죠. 예체능이 있는데 이과로 간다거나 이과를 했는데 문과로 간다거나 또 전체적으로는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사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